일체의 유심전은 마음먹는 대로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체는 내 참나의 의지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지. 지금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럼 벚꽁을 좀 아시는 건데. 느낌 오세요? 지금 제 목소리도 여러분 오감 중에 청각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거,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세요. 현실 세계에 있는 줄 알았죠? 알고 보니 뭐였죠? 영화에서 뇌작용이었어요. 뇌에 일정한 자극을 줘서 여러분이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 하는 게 예전 벚꽁 보살들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너 지금 객관세계에 다 있는 것 같지? 사실은 너의 뇌작용이고 더 들어가면 정신작용이야. 정신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의 VR, 마음의 모니터로 그걸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도 사실은 누구로 인해 존재하는 거야일까요? 참나요. 알아차리는 너가 있으니까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 황당한 얘기 같은데 들어보면 또 맞습니다. 확인해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깨서 한 생각 일으킬 때 여러분 마음의 우주가 나타납니다. 주무실 때 여러분 우주를 다 내려놓고 열반에 드세요. 사실. 여러분 매일매일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꿈세계는 사후세계고 꿈도 없는 깊은 잠은 열반세계입니다. 어떠세요? 꿈도 없는 깊은 잠이 열반세계. 꿈꿀 때는 사후세계. 깨면 생시. 매일매일 윤회하고 계시죠. 여기서 돌아가시고 영계로 가셔서 사후세계 좀 계시다가 깊은 열반에 계시다가 다시 꿈을 꾸던가 하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눈 뜨니까 또 지구예요. 그럼 또 살아야죠. 하루를 또 살고 매일매일 인류가 경험하는 이 의식의 변화를 연구해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사후세계니 어디니 다 연구해낸 거예요. 여러분 정신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꿈 없는 잠, 꿈 있는 잠, 생시. 우주가 꼭 셋으로 굴러가더라. 이 세계가 날마다 펼쳐지더라. 참나 하나가 이 셋으로 펼쳐지더라 해서 하나에서 셋이 나왔다. 이 소리가 어디 어느 철학과도 나오는 겁니다. 연구해보면 늘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깊은 잠, 꿈 없는 잠, 꿈 있는 잠, 이 생시로 계속 깨어있을 대로 계속 계속 굴러가고 있는 중에 변하지 않는 자리가 참나라는 걸 딱 자각하면 여러분이 그 무상고, 무아 중에 참나를 아시는 거고 참나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공에서 안 끝나고 벚궁으로 다시 나가면 참나로 인해 세 차원의 삶이 펼쳐지고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게 또 알아지죠. 참나의 의지에서 꿈 없는 잠도 있고 참나의 의지에서 꿈 있는 잠도 있고 참나의 의지에서 깨어있는 상태도 가능하구나. 어떠세요? 혼자 이렇게 놀다가 철학자가 나오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체험에 근거한 거예요. 남이 보면 망상 같죠? 자기는 영적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거를 예리하게 관찰하면 철학자가 됩니다. 이상한데 왜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매일매일이? 그럼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도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은 데에도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까지 연구해가지고 철학을 전개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티벳 고승들이 사후세계를 대비하는 작업이 뭐냐면 주무실 때 꿈속에서 깨어있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연계에 가도 깨어있을 것이다. 조건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구해.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도 너 지금 죽었다. 그런데 지금도 정신도 있고 몸도 있을 거다. 지금 꿈꾸는 거랑 똑같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열반 상태 참나의 빛이 나타날 거다. 그때 거기 안식을 하면 너 열반에 들고 또 다른 꿈을 꾸면 너 다시 태어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 뭐 아름다운 거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라. 가지마. 쭉 가면 쭉 태어났더니 강아지 새끼로 태어나 있고 거기 다 나와요. 거기 가지마. 거기 가면 축생으로 간다. 거기 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좋아보여라. 거기 가면 너 다시 또 자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 쭉 써놓은 게 티벳 사자의 사연. 그거 어디서 알아냈을까요? 자기 정신에서 연구한 거예요. 다 자기 정신에서 연구한 거예요. 하다가 다 알아낸 거예요. 정신이 맨 이 모양으로 돌아가니 우주도 그렇게 돌아가겠구나.